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85번을 살펴볼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비교급 앞에 더가 붙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더는 어디에 붙어요? 원래 더는 비교급이 아니라 더는 뒤에 최상급이 주로 오죠? 그런데 비교급에도 더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급 앞에다가 이렇게 덜을 쓰면 그쵸? 비교급 앞에다가 이렇게 덜을 쓰면 이때 이 더는요 뒤에 나오는 이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에 대한 지시부사입니다. 지시부사로서 의미가 어떠냐면 의미가 그만큼 또는 오히려 아니면 더욱더 그쵸? 더욱더 그리고 그 때문에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비교급을 어느정도 강조하는 의미로서의 그러한 더가 비교급 앞에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1번 보시면은 I like him이죠. 나는 그를 좋아한다는 건데 뒤에 보면은 all the better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better이라는 이 비교급 앞에 더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4가 나왔어요. 바로 그의 결점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좋아합니까? 더 좋아하는 건데 더욱더 그쵸? all the better 그러니까 정말로 그쵸? 그가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쵸? 또는 결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쵸? 오히려 나 그 때문에 정도로 이때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의 결점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한다. 더 좋아한다.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요. I like him이죠. 이거 위에랑 똑같아요. 이것도 all the better이라고 되어있죠. 비교급 better 앞에 더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전치사 4가 왔죠. 밑에는 이제 because로 같은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죠. 그가 결점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를 정말 더욱더 좋아한다. 또는 오히려 그를 더 좋아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I do not love him이에요. 그쵸?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비교급 rest 다음에 더가 왔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1번이랑 똑같이 그의 결점 때문에 그의 결점 때문에 이때 더 도 약간 오히려 느낌입니다. 오히려 덜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그의 결점 때문에 그를 덜 사랑하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점이 있어도 그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4번도요. He worked. 일을 했죠 그가? 근데 어떻게 이랬어요? 또 더가 붙었죠? 비교급 앞에? 네. 더 열심히. 그렇죠? 더욱더 열심히 정도가 났겠네요.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 praised him. 그를 칭찬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열심히 일했다. 이때는 더욱더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I like him이에요. 그 다음에 또 all the better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를 좋아하는데 정말로 더욱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on account of는 because of랑 같죠? 예. because of랑 같습니다. 뭐뭐 때문에예요. because of 또는 owing to도 같죠? owing to. 뭐뭐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 쓸까요? due to도 같죠? due to. 그쵸? 예. 그리고 땡스 투도 같죠? 땡스 투. 땡스 투는 약간 때문에 보다 덕택이죠? 덕택에. 그래서 그의 솔직함 때문에. 그쵸? 그를 더욱더 좋아한다. 그쵸?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 he is not the happier이에요. 자, 그는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쵸? 그런데 더가 붙은 거예요. 그쵸? 자, for his wealth죠. 그의 아주 그 부죠. 부. 그쵸? 그의 부에도 그의 그가 부를 가졌음에도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래서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가 부자인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7번 보입니다. 자, she is the taller죠. 예. 그래서 그녀가 더 크다. 그쵸? 더 크다라는 거죠. Of the two girls니까 두 소녀들 중에서 그녀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은 8번 보시면은 I will assist you죠. 예. 그래서 나는 너를 도울 거죠. 그쵸? 도울 건데 더 more willing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가 붙었죠. 그러니까 더욱더 그쵸? 더욱더 기꺼이 너를 도울 거다. 뭐 때문에? As I know your father. 그쵸? 내가 너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기꺼이 willing me 그쵸? 기꺼이 너를 도울 거다. 자, If you start at once 너가 즉시 시작한다면 You will be back. 너가 돌아올 건데 더욱더 빠르게 그쵸? Sooner 그러니까 더욱더 빨리 그쵸? 그만큼 더 그쵸? 그만큼 더 빨리 돌아올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자, She will not join us 저죠? 그래서 그녀가 우리에게 합류하지 않을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여러분 표현처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much the better. So much the better.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면 그쵸? 그렇다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 우리에게 합류하지 않을 거죠. 그렇다면 그쵸? 그렇다면 훨씬 더 그만큼 더 좋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11번에 I said nothing이죠.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데 그것은 이죠. 그쵸?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라는 이 문장 전체를 받는 거죠. 이게 관계되면서 계속적 용법은 컴마 다음에 나오는 이 위치가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이 만들었죠.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죠. 되셨죠? 자, 12번입니다. It may be difficult 그것이 어려울지도 모르죠? 이 이 이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난 더 레스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붙여서 쓰게 돼도 우리가 접속 부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도 또는 그렇기는 하지만 둘 다 해석이 또 가능하겠죠?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must be done 그렇죠? 행해져야 한다 그렇죠?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행해져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얼반 워커죠? 얼반 워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도시의 워커 노동자죠. 도시의 노동자가 is exposed 노출되어졌습니다. 어디에 노출되어졌다? noise 소음이에요. 자, 또 컴마 다음에 위치예요. 그죠? 이때 위치는 뭘 받는 겁니까? 바로 소음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소음의 대부분은 그죠? 그가 배웠죠? 뭐 하지 않기로? not to hear consc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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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적으로 듣지 않기를 그가 배웠던 거죠. 소음이 소음의 대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이 도시 노동자들이 소음에 노출됐는데 그런데 그 소음은 도시 노동자들이 의식적으로 듣지 않는 법을 배웠던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만 또 위치죠. 이때 위치도 노이즈를 선행사로 받는 거죠. 자, 그런데 non-the-rest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음이 이 위치는 소음이니까 wears him out wear out 하게 되면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를 지치게 만드는 거죠. 도시 노동자들은 소음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쵸? 안 듣는 법을 배웠단 말이죠. 의식적으로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음이 도시 노동자들을 wear out 하게 만들어요. 아주 지치게 만드는 거죠. 자,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all the more owing to죠. owing to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 on account of 그리고 due to 그쵸? 그리고 because of 그래서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죠. 바로 더 subconscious effort니까 무의식적 노력 때문이죠. 그쵸? 그런데 그 무의식적 노력은 뭐예요? 바로 그 소음을 듣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 안에 내포되어 있는 무의식적 노력 때문에 그쵸? 그만큼 더 그쵸? 그만큼 더 그를 지치게 만드는 거죠. 되셨습니까? 예, 요정도로 1번 하시고 자, 2번 갑니다. 자, no one can lead a good and interesting book이에요. For an hour 한번 끊어줄게요. 자, 어떤 사람도 읽을 수가 없대요. 좋고 흥미로운 책을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좋고 흥미로운 책을 누구도 읽을 수 없어요. 뭐가 없이? Being the better and happier for it 바로 그것 때문에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하게 되는 것 없이 그쵸? 이런 것이 없이 한 시간 동안 좋고 흥미로운 책을 읽을 수 없는 읽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 그쵸? 좋은 책을 읽으면 그쵸? 한 시간 동안 읽으면 누구나 다 좋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not merely for the moment 단지 그쵸? 단지 잠시 동안 그쵸?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쵸? 그 순간만이 아니다. but 그러나 the memory 그 기억이 remains 계속 남아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단지 잠시 동안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속 그 기억이 이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쵸? 좋은 책을 한 시간 동안 읽으면 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시간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 기억 좋은 책으로 인한 그 기억은 우리와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책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에 보면 더 묵이 주어져. 그리고 대절이 형용사절로서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 have meant a great deal to me죠.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그쵸? a great deal 많은 것을 의미했던 책들은 그쵸? are not necessarily those 에요. 그러니까 필시 those 는 아니래요. 그런데 이 those가 바로 책들을 받는 거죠. 뒤에서 또 꾸며주죠. will that will mean a great deal to you. 너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될 책들이 필시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쵸? 반드시 그런 책들은 아니다. 나에게 좋은 책들이 반드시 너에게 좋은 책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책들은 바로 책들이래요. 어떤 책들입니까? that I feel 내가 느꼈던 책들이죠. 정말 더 부요하다고 뭐 때문에? 읽었기 때문에 더 부요하다고 내가 또는 풍부하다고 rich니까 더 풍부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책들이래요. 그리고 나는 생각한대요. 그쵸?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should not be quite the man 여기서 quite는 사실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실제로 정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 사람이 되지 않을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뭡니까? 뒤에서 이렇게 또 꾸며줍니다. I am 그쵸? the man I am 그쵸? 바로 현재의 나 나죠. 현재의 나 현재의 나 그 사람이 실제로 아닐 거라 생각한대요. 만약에 뭐 했다면? if I had not read them 바로 내가 그것들을 읽지 않았었다면 그 책들을 읽지 않았었다면 현재의 나 바로 그 사람 그쵸? 그 사람이 실제로 아닐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나의 목적은 My purpose is to suggest 뭔가를 제시하는 겁니다. 뭘 제시해요? A cure 치료책이죠. 그쵸? 뭐에 대한 치료책입니까? The ordinary 바로 평범한 day to day 그 일상적인 그러한 불행 평범한 일상적 불행에 대한 치료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여기서 이 그것은 뭘 받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요걸 받는 거죠. 바로 평범한 일상적인 불행을 받는 거예요. 그 평범한 일상적인 그 불행 그쵸? 그것으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Civilized Civilized countries 그러니까 문명화된 나라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보면 되겠죠. 문명화된 나라들 나라들 에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문명화된 나라죠. Developed 가 이제 선진국이죠. 이게 이제 발전된 나라들 에서 이게 바로 선진국입니다. Developing country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개발되어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명화된 나라들에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 그 unhappiness 불행 바로 평범한 일상적인 불행으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suffer 고통을 겪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위치가 나왔죠. 자 이때 위치도 뭘 받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the ordinary day to day unhappiness 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또 뭡니까? is all the more unbearable 바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having no obvious external cause 명백한 외적 원인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죠? 이게 지금 분사고문입니다. 주어가 뭐예요? it이죠. it은 뭐죠? 바로 unhappiness 를 받는 거죠. 바로 그 평범한 그렇죠? 일상적 불행이 분명한 외적 원인을 갖지 않아서 그것이 바로 그 불행이 뭐처럼 보인다? 바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all the more unbearable 더욱더 그렇죠? 더욱더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치료책을 제시하는 것이 My Purpose 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